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아이들 때문에 보셨다. 안녕하세요. 아 이쁘다 해주세요. 잘 지낼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캠핑을 왔는데요 오늘은 때캠입니다 전세캠이에요 야전 침대랑 메시 하나만 가져왔어 다 같이 그냥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 shortgoing холод Pour 1,000g 국물 프리미닼 반점은 언니처럼 여기에 고정이 안 된다는 거? 어디에? 아... 그거 뭐 보리 없어? 보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가 고정할 만한 게. 예전 침대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텐트 길이가 여기 튀어나왔어요. 물? 물? 뭐? 전에도 안 찍을게. 아... 하나도 안 찍을 것 같은데요? 해먹이고 다들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이거예요. 여러분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안녕. 네. 제가 여름에 먹는 콧물이요. 소이퀸. 알아요. 저도 두이 때문에 가서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거 보고. 짠! 그거 다음에 드리면 안 돼요? 네. 다음에 또 돌자리 드릴게요. 아 진짜 텐트 치고 맥핑하시는 게 국놀이다. 완전 저녁.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저는 배가 많이 안 먹으니까요. 왜요?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원래 한 젓가락만 좋아해요. 앞쪽 치 주세요. 아니 난 이거 고기 먹고. 아 진짜 웃기지. 다들 왜 마다 하고 있어. 아 괜찮아. 너무 많이 주지 마. 일단 언니 오이까지 줄게. 알았다. 한입 콩국수. 원래 보통 맛있는 거 먹고 하고 한입 먹으면 바로 이 지진쿨의 미가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음. 아 미나리 러비야. 미나리 머리채 잡은 느낌인데? 나 이렇게 먹어야 돼. 나도 이렇게 먹어야 돼. 나도 이렇게 하더라. 기름 묻히려고? 향이랑. 해야지. 우리. 우리는 너야. 우리는 너야. 언니가 가져온 달모. 게슐랭. 달모가 킹스맨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 아는 척하지 마시구나. 야. 여기다 얼음 왜 넣었어? 여기. 아. 아. 나도 그렇게 먹을까? 야. 그냥 얼음 금방금방 끓으니까. 뭘로 줄 거야. 이거. 우와. 음. 소 마음에 들어. 이거까지 용도는 뭐. 뭘 끓이는 건가요? 네. 원래 반압인데. 제가 저기 물 끓일 때만이 하버려요. 아. 이걸 이렇게 젖히는 건가요? 네. 네. 그게 뭔데요? 저희 커피. 이거 향이 되게 좋다. 나 타볼래. 손톱깎이 기능은 없죠? 손톱깎이는 그건 없고. 여기서 손톱깎이? 줘? 손톱깎이? 안 돼. 그럼 쥐가 물고. 먹을 것 같아. 옛날 예정. 또 은비. 은비. 환생하고. 와. 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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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내리는 모양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딱 멋있게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재미있으시라고. 재미있었어요. 성공적.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여기 오자마자 너무 좋아요. 네. 다 겁니다. асс extract 지금? 네. 진기 미니. 근데 매장에서 이렇게 안 해주셔ATE. 하필 필런 한 뭐죠. 네. 사장님도 커피 줘요 사장님도 커피 줘요 사장님 커피 저희 마이기와 사장님도 커피 한 잔 사장님 커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카페 사장님도 드시나요? 네 커피 한 잔 빨리 너 일어나 사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산미 정말 좋은데요 이러니 우리 커피숍이 안되는구나 그럼 다 가로수길로 가지 접어야 되겠네 4일 전에 제가 복 갔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제가 오늘 캠핑 온다고 해서 접어야 되겠네 저희는 가로수길에 졌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전세캠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네스 안해도 된다 해서 편하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따가 똥쌀려나 보다 방금 똥쌌는데 시따가 똥쌀려나 보다 아니 지가 좋아하는 냄새를 찾나봐요 또 좀 전에 몸 비벼가지고 가자 모모 가자 귀여워 고맙습니다 니 강아지 같다 너의 꿈이 이루어졌다 아 이게 꿈이에요? 어 여기 너무 잘 되어있다 진짜 잘 되어있는데 아 언니 여기가 백패킹 존인가 봐요 데크도 있어 여기 아니에요? 아닌가? 노을 맛집이네 와 넓다 오 진짜 노을 엄청 높은 데 있는 느낌이다 그치 완전 그 밑에 되게 여기 어? 진짜 우와 거의 정상이야 뷰 맛집이에요 마란데가 여기에요? 오 약간 되게 정옹 같다 상옹같이 같아 모모야 일몰봐 일몰 우와 근데 진짜 지대가 되게 높은거 같은데 모모 아 이쁘다 해줘 친구 아 이쁘다 안녕 벅지랑 모모랑 한 번만 도와줘 어 갔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어 우와 이 그림 이 앵글 아니 여기는 포토존이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네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자 가보자 일단 우리 대박이야 여기 렛츠고 이리와 어머 제일 뒤에 줄 사야돼 여기 무슨 비밀의 정원 같아요 맞아 저쪽이 전망대로 일로 가는게 그 전망대로 가는거야? 여기 말고 아까 윗길에서 올라가는거였는데 여기로 가도 될거 같은데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파는 곳 아닐까요? 연결되어있을거 같아 신비로운 비밀의 숲같아요 네 범위에서 이렇게 올려놓은게 멍땅을 가지고 아 좋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시원하네 시원하지? 네 근데 안 나온다 아쉬워 이거를 찍을거야 지금 이렇게 어 이건 나오네 이건 나오네요 신기하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옆에 아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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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신났어 완전 신났어 지금 너무 신났어 지금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잘 꾸며놓으셨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예쁘다 여기 전망대를 만들구나 여기 전망대 맞네 아 그래서 이걸 만드시는거구나 여기네 약간 여기 애국가 나와야 될거에요 어 맞아요 애국가 사절 애국가 여기 템트 딱총으로 여기 나요 여기 그쵸 너무 신났어 뭐ود えате ㅎㅎ 도현이는 우리가 우리 도현이는 욥니다 모모지경 여럭 거누야 ㅋㅋㅋ 우리 요니 거누 어디니재 레스톨 습해서 더워요 지금 땀이 엄청말 Vanessa 복지 아기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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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로 통하는구나 아까 저희가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여기로 통하는 길이에요 진짜 넓긴 넓구나 엄마한테 뭐 바래 왜 이렇게 쳤어, 복지가.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이 느낌인데?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렇게. 동시에 한번 먹어봅시다. 다녀야 되지 않을까? 저분이 좀 데리고 나야겠다. 지금 내일 여기서 밥 안 먹을 거니까. 택기는 마시지 않을까? 아니, 고래사, 고래사. 아, 맞어. 저 먹어야 되는데. 고래는 뭐야? 원래? 아, 그거 뭐 끓여먹고 자자. 에휴, 맛있겠다. 끓여먹고 자자고? 지금 또 먹어요? 원래 케이핑은 먹고 또 먹는 거 몰라요, 오빠? 좋았어. 7125번 청구. 어디 또, 어디다 끓여? 이거요? 내 성질 까먹었나보네. 내리비. 내 거. 누나, 내리비 있어요? 나 있잖아. 어디 있어요? 나 의자 어디다 놨지? 아, 저기. 거기다 끓인다. 언니, 이거 몰라요? 내 말에서 TV가 없어. 나랑 손희도 계시는 거 보니까. 네, 언니는 이제 서로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우유도 있어요? 우유는 내일 그거. 요니가 토스트 해준다 그래가지고. 넘칠 거 같은데. 맛있겠다. 합의향 먹고 가셨다. 아, 네. 우리 앉으세요. 아니요, 저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앉으면 밤새울 거 같아. 나 밤새울 수 있어, 사장님이. 아니, 나 사장님이 같이 가세요, 그럼. 적으로 낚시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배스예요? 아니에요, 저는 돌더마고요. 아, 바다 낚시. 바다 낚시? 잉어 대문낚시대요. 오지 대문낚시. fund everything that comes together, 우리 열고 잘 거잖아. 열고 자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아니면 더울 것 같은데 그러네 물? 물 마셔 이모야 그냥 자 자자 경주야 너 것만 닦는 거 아니지? 일단 제 것 닦고 나머지 거 닦으려고 캠핑은 자기 거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배웠어요? 난 늘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럼 다시는 캠핑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랑 캠핑 같이 올까 맞아 아 근데 그건 인정 맞아 앉아가지고 다 먹었잖아 오늘 네이브리스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나의 라면을 마시기 너가 얼마나 굽는 거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손 잡아 봐 오, 정말 좋은 것 같아. 또 이렇게 세다리에서 저기 보험해봐요. 다음은 부터가 오기고 아이폰 사이로 가는 중 핸드폰 가고 싶어 방탄소년단 핸드폰 집에서 이곳을 가고 싶었어요. 자, 깨끗이 치웠습니다. 다들 깨끗이 치우셨어요. 여기 아직 한창 치우고 계시고요. 윤희 언니도 깨끗이 치우셨어요. 개수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수대가 진짜 깨끗해요. 완전 쾌적하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진짜 쾌적해요. 소개 끝. 한번 볼게요. 철수하느라 지금 땀이 났어요. 모모야! 모모! 가자!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운전 안하는 사람만 막걸리 마시기. 운전 안하는 사람만 막걸리 마시기. 아, 이런. 요리할 만 постоянно watch. 눈물이 있는데 뭐 텍레 Vera 불준뽕 amazon